안녕하세요. 아현씨입니다. 신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현씨가 싱글로 데뷔를 한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대박입니다. 신곡의 제목이 뭔가요? 블루입니다. 아현씨는 독기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 종현이 형의 타이틀곡 Crazy에 피처링까지 해줘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새 싱글로 데뷔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 축하드립니다.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되는 블루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현 화이팅! 축하해요! 안녕하세요. X4의 제이형입니다. 아현이 드디어 데뷔한다고 합니다. 독기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아현이 이번에는 사랑과 이별 이야기를 들려드린다고 하는데요. 오늘 발매된 아현의 싱글 블루 빠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현 화이팅! 지금까지 에이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